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늑대 꿈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꿈으로 그 상징성과 해석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늑대가 나타나는 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테마는 위험, 자기 방어, 본능, 고독, 사회적 관계 등입니다. 늑대는 자연계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늑대는 집단으로 사냥하는 동물로 공격적이고 매우 영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꿈에서 늑대를 만나거나 추적당하는 꿈은 위협을 느끼고 있거나 자신의 삶에서 어떤 문제나 상황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경쟁,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갈등, 혹은 사회적 압박 등이 늑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늑대는 종종 본능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늑대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것, 혹은 억누르고 있는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늑대와 싸우거나 쫓기는 장면은 꿈을 꾼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나 감정을 억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늑대는 꿈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나타내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늑대는 종종 고독한 존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개체로서의 늑대는 집단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홀로 떠도는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꿈에서 홀로 떠도는 늑대를 본다면 이는 자신이 현재 고립되어 있거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개인적인 갈등을 반영할 수 있는 꿈입니다. 한편 일부 문화에서 늑대는 지혜로운 지도자나 보호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원주민 문화에서 늑대는 스피릿 애니멀로 내면의 지혜와 강력한 인내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꿈에서 늑대가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호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이는 꿈을 꾼 사람이 내면에서 큰 지혜를 얻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늑대 꿈은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꿈에서 늑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꿈을 꾼 사람의 현실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여러 가지 상황별로 늑대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늑대에게 쫓기는 꿈은 상당히 위협적이고 불안한 느낌을 주는 꿈입니다. 이 꿈은 보통 꿈을 꾼 사람이 현실에서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나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늑대는 그 위협적인 요소를 상징하며 쫓기는 것은 꿈을 꾼 사람이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거나 그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감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압박감이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또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불안 등이 이 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늑대와 싸우는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갈등이나 외부의 위협과 싸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나타내며 자신의 의지나 본능에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늑대와 싸운 후 승리했다면 이는 자신이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싸우다가 지는 꿈이라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늑대와 친해지거나 함께하는 꿈은 자신의 내면의 감정과 본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늑대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오는 경우는 꿈을 꾼 사람이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나 감정을 더 잘 다루고 있거나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늑대와의 친밀한 관계는 본능과 이성 간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늑대때가 등장하는 꿈은 집단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늑대가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꿈을 꾼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경쟁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불편함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늑대때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늑대때는 특정 집단이나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징합니다. 죽은 늑대를 보는 꿈은 예기치 않은 변화나 불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죽은 늑대는 과거의 문제나 상처가 해결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죽은 늑대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며 결국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은 늑대는 그동안 억제했던 본능이나 감정이 사라졌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변화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늑대 꿈은 보통 꿈을 꾼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감정적, 정신적 어려움이나 주변 환경에서의 위협적인 상황이 꿈 속에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늑대 꿈은 사람의 내면적인 본능이나 감정,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꿈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꿈을 꾼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늑대 꿈은 종종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느끼거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는 경우 그 불안감이 늑대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을 때 느끼는 압박감이 늑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늑대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늑대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억제해온 본능적인 욕구나 충동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종종 자기 자신의 본능적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자유로운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을 때 이 꿈은 그 억제를 풀고 창의력을 발산하라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늑대 꿈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나 갈등을 피하려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늑대는 집단에서의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의 갈등이나 가족 내에서의 문제 등은 늑대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늑대에게 쫓기는 꿈 시신은 최근 직장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상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어느 날 늑대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시신은 숲속을 달려 도망치고 있었고 그 뒤에는 늑대 떼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직장에서의 위협적인 상황과 압박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늑대와 싸우는 꿈 DC는 최근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갈등이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DC는 꿈에서 늑대와 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늑대는 공격적으로 다가왔지만 DC는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 꿈은 DC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나타내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축을 늑대가 물어 죽이는 꿈 뜻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일 이 쉽게 풀리게 된다. 검은 늑대가 나오는 꿈 검은 늑대가 나오는 꿈은 가정과 회사, 사업체 등의 평화가 깨지고 구성원과의 마찰이 지속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깊은 산 속에서 늑대가 노려보고 있는 꿈 재판장에서 검사의 구형을 듣게 되거나 경찰관에게 신문을 당하게 된다. 내가 늑대가 되는 꿈 내가 늑대가 되는 꿈은 주변 사람에 대해 지나친 간섭과 압박, 압력 등을 행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꿈 혐의나 모함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긴다. 늑대 때가 나오는 꿈 늑대 무리를 보는 꿈은 본인의 비밀이나 기밀, 약점, 콤플렉스 등을 알아내려고 접근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 무리가 이곳 저곳에서 두리번거리는 꿈 치안, 불량배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거나 상대의 표적으로 놀림과 시달림을 받는다. 어떤 일이나 원한 관계로 미행을 당한다. 늑대 시체를 보는 꿈 죽어있는 늑대를 보는 꿈은 본인을 괴롭히던 많은 스트레스, 걱정, 근심, 고민거리 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 울음소리를 듣는 꿈 늑대 울음소리를 듣는 꿈은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사고, 질병, 부상, 사망 등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가 가축을 물어 죽이는 꿈 뜻하지 않은 일에 성사, 그러나 가축을 물고 달아나면 재산의 손실을 뜻함. 늑대가 개와 싸우는 꿈 늑대가 개와 싸우는 꿈을 꾸게 되면 도둑의 침입으로 인해 재물의 손실이 크거나 경영부진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늑대가 공격하는 꿈 늑대에게 공격당하는 꿈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던 많은 일이 특정한 방해꾼이나 장애물 등을 만나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가 기르던 닭을 잡아먹는 꿈 늑대가 집에서 기르는 닭을 잡아먹는 꿈은 기관, 단체, 조직, 상사 등의 압박과 압력 등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가 따라오는 꿈 늑대가 따라오는 꿈은 본인에게 충고나 조언을 하게 될 귀인, 협력자, 조력자 등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가 반려동물을 물고 가는 꿈 늑대가 애완동물을 물고 가는 꿈은 집안의 많은 재물, 재산, 금품 등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가 사나운 눈초리로 노려보는 꿈 늑대가 사나운 눈초리로 노려보는 꿈을 꾸게 되면 검찰의 신문을 받거나 재판에서 검사의 논고를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 늑대가 사람으로 변하는 꿈 주위 사람이나 친한 친구가 마음이 변하여 늑대가 된다. 인면수심이 된다. 늑대가 사람이 되는 꿈 늑대가 사람이 되는 꿈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상대에게 배신이나 뒤통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가 소리를 내며 우는 꿈 집안이나 주변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 늑대가 소의 꼬리를 물고 따라다니는 꿈 집안 식구가 불량배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잡혀 헤어나기 어렵게 된다. 늑대가 안기는 꿈 늑대를 안는 꿈은 주로 건강하고 활달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태몽일 수 있습니다. 늑대가 여우굴로 들어가 묵은 여우를 잡아몰고 나오는 꿈 밀린 외상값을 받는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횡재수가 있다. 복권에 당첨된다. 늑대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 갑작스런 일이 터져 어려움을 겪거나 도둑이 들게 된 늑대가 집에 가축을 물어 죽이는 꿈 생각치도 못한 곳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던 일이 순조롭게 해결된다. 늑대가 집에 들어오는 꿈 예기치 않던 일이 터져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혹 도둑을 맞는다. 늑대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늑대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주로 본인의 가족에게 큰 사고나 질병, 부상, 애군, 우한 등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흉몽입니다. 늑대가 째려보는 꿈 늑대가 나를 째려보는 꿈은 실제로 본인을 시기,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가 쫓아오는 꿈 늑대에게 쫓기는 꿈은 주변 사람의 큰 기대나 압박, 압력 등으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가 큰 호박을 마당에 쌓아놓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곡식이 풍성해진다. 잔치, 경사, 일거리 등이 생긴다. 늑대가 토끼를 물어간 꿈 집안에 도둑이 들거나 실물수가 있고 사고로 인해 재물이 빠져나가게 됨. 늑대가 피를 토하고 죽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곡식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집안에 경사가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늑대를 기르는 꿈 늑대를 기르는 꿈은 주로 씩씩하고 용감한 남자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태몽일 수 있습니다. 늑대를 따라다니는 꿈 사기꾼에게 홀려 쓸데없이 시간만 허비한다. 실패가 생긴다. 늑대를 따라가는 꿈 늑대를 따라가는 꿈은 장차 늠름하고 용맹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본인의 주장과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게 되는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태몽입니다. 늑대를 잡는 꿈 도둑을 잡게 되거나 나에게 악영향을 끼칠 사람을 만나게 된다. 늑대를 잡아먹는 꿈 늑대를 잡아먹는 꿈은 본인을 비롯한 가족, 친척, 사업체, 회사 등의 위협이 될 만한 인물, 세력 등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를 죽이는 꿈 늑대를 죽이는 꿈은 본인을 막아서던 많은 장애물, 시련, 역경, 고난 등을 모두 이겨내고 새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를 쫓아다니는 꿈 하루종일 별 볼일 없는 일만 하고 다님 늑대를 피해 나무에 오르는 꿈 늑대를 피해 나무에 오르는 꿈은 위기, 역경, 고난 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에 관한 꿈 고급관리 강자, 검사, 경찰관, 강력범 등과의 동일시이며 권리 또는 막강한 힘을 상징하기도 한다. 늑대에게 가축이 물려죽는 꿈 뜻하지 않은 권력에 의해 자신의 일거리가 성사되고 가축을 물고 달아나면 재물을 도난당하거나 손실을 입는다. 늑대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에 걸리거나 근심 걱정거리나 늘어난다. 늑대에게 물려 피나는 꿈 늑대에게 물려 피나는 꿈은 본인에게 엄청난 재물, 기회, 행운 등이 찾아오게 되고 사업체 또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에게 물리는 꿈 늑대에게 물리는 꿈은 경영난, 자금난, 운영난 등을 겪어 회사, 사업체의 상태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에게 쫓기는 꿈 본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로 압박을 당하게 된다. 늑대와 싸워서 이기는 꿈 늑대와 싸워서 이기는 꿈은 수많은 경쟁 상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권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와 싸워서 지는 꿈 늑대와 싸워서 지는 꿈은 경쟁자나 경쟁업체, 라이벌, 원수 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유리한 고지를 내어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돼지우리 안으로 늑대가 들어오는 꿈 도둑이 들거나 집안이 시끄러운 일로 시달리게 된다. 빨간 늑대가 나오는 꿈 빨간 늑대가 나오는 꿈은 주로 재정적, 금전적,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정리해고나 직원 감축 등이 행해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산속에서 늑대가 나를 노려보는 꿈 주변 사람이나 타인에게 비판을 받게 되며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고설수에 휘말리게 된다. 상대방 얼굴이 늑대로 변하는 꿈 상대가 인면수심으로 마음이 짐승이 되어 흉악하고 음탕한 짓을 한다. 치안으로부터 봉변이나 배신을 당하게 된다. 상대방이 늑대로 변한 꿈 상대가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암시 상처입은 늑대가 나오는 꿈 다친 늑대가 나오는 꿈은 시험이나 면접, 승진, 진급 등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새끼 늑대가 나오는 꿈 새끼 늑대가 나오는 꿈은 주로 본인에게 건강하고 용감한 아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태몽입니다. 순한 늑대가 나오는 꿈 사납지 않은 늑대가 나오는 꿈은 본인의 노력, 봉사, 헌신 등이 많은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며 본인에게 온순하고 착한 아이가 생기는 태몽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마른 늑대가 나오는 꿈 지나치게 마른 늑대가 나오는 꿈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친구가 여우나 늑대로 변하는 꿈 진실하게 믿었던 친구나 애인이 변심하여 억장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된다. 배신, 싸움, 구설, 사기, 이용, 소송 등이 있다. 키우고 있는 토끼를 늑대가 물어가는 꿈 집안에 도둑이 들거나 사고로 인하여 재물에 손실이 생긴다. 회색 늑대가 나오는 꿈 회색 늑대를 보는 꿈은 귀인이나 협력자, 반려자 등을 중매인이나 중개사 등을 통해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흰색 늑대를 보는 꿈 하얀색 늑대를 보는 꿈은 오랫동안 겪은 위기, 위험, 시련 등을 이겨내고 운기가 호전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세히 알아보iums 흰색 늑대가 흰색 늑대가 흰색 misma vdgm